특징적인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경 진정님. 일단은 상승업종에서는 건설과 IT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업종에서 저는 철강주 오늘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우크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스틸이라든지 동일재강 같은 중수형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재강 그리고 대형주인 포스코도 한 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제품 가격 인상이 오래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어떤 제품 가격 인상이 현재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작년 철강주의 실적을 좀 뜯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제품 출환을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부분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케어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러면서 형도성 자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어쨌든 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여건이 괜찮다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자동차 출고량을 좀 더 판매량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쪽으로 보게 되면 H형광이라든지 철강 같은 제품들이었던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서 올해도 제품 가격 인상을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수요까지 받쳐주게 되면 당연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실적 개선 요인은 충분히 크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실적 개선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아 그리고 현대제철이 4월 달에 연령 강판이라든지 내령 강판에 대해서 톤당 10만 원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이미 제품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두 달 연속 지면 제품 가격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2분기, 3분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조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재 2조가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을 해외 어떤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현재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포스코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2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강 생산 능력을 510만 톤에서 2310만 톤으로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란지, 인도네시아 쪽에 일관 제초소 건설을 할 예정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현재 유럽 쪽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생산도 현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기차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코 공장 핫스탬핑 라인 또 증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증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순히 인플레이션 테마, 단순히 우크라이드 테마 이쪽에서 이제는 실적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철강주, 최근에 와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바닥에서 돌아서주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철강주도 앞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오늘 이슈 업종으로서 철강주를 한번 픽을 해봤습니다. 네, 철강주는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을 바로 또 눈앞에 두고 있고 증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최근에 의류 OEM주에 관련해서 슈퍼사이클이 돌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좀 해봐야 좋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하나의 브랜드보다는 이제 OEM 쪽 관련된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좋은 이제 슈퍼사이클 후황이 좀 초호황이 돌아왔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리오프닝이 확실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또 최근에 뉴질랜드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도 방역 패스를 좀 철회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리오프닝 쪽을 좀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글로벌 의류 시장도 확실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의료 시장에서도 좀 이제 확실히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서구 쪽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 시장의 성장률을 보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아시아보다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한 10% 정도 성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매 의류에 대한 어떤 회전율이 상당히 빠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각 브랜드들은 재고를 쌓아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아시아 쪽에 사실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쪽,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공장이 많은데 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역 생산 공장에 대한 정상화가 좀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감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산화에 좀 정상화도 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 악화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공급망도 정상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의류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재료의 가격을 좀 판가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좀 전가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OEM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에 좀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코스피에 있겠습니다만 한세지로이라든지 영업 무역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제 미국에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도 좀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많이 낮은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올해 좀 실적 기대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로서 이제 뭐 여행, 항공 뭐 이런 쪽이 많이 좀 언급이 됩니다만 의료 쪽도 제가 볼 때는 좀 미용기기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로서 좀 거론을 될 수 있는 충분한 좀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조금씩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종을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의료 OEM 쪽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즈 중에서 의료 OEM 업종 종목들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오토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은 잘 알고 계실 건데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개장 추천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고차 판매업이 생경 적합 업종 미지정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너무나 당연히 진출을 할 것이고 나머지 완승차 업체들도 앞으로 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인증 중고차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중고차는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중고차 방식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방식을 합친 방식으로 아마 이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엔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오토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산업연체로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관련된 어떤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대차가 10%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아차가 6%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향후에 중고차 플랫폼 사업을 같이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로 LG전자가 로봇스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스타와 지금 현재 로봇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아마 오토엔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 그룹과 중고차 플랫폼 사업을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향후에 전기차와 미래차 전용 제품을 현재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차량 내왔던 공기질 관리 제품과 같은 이런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GV70이라든지 캐스퍼와 같은 현대차 신차에 들어가는 지급품 차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량 용품들을 공급해 주는데 그런 차량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옵션 제품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차와 상당히 끈끈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신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고차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토엔의 모멘텀은 현대차 중고차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에 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에서 19,500원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무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차 판매업체 오토엔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대기업들의 중고차 사장 진출에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네, 오늘은 저는 워닝머트리얼스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내력이 있는데요. 2015년에 우크라이나 내전 영향을 좀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도 좀 특수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좀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에 좀 상당한 큰 수혜를 좀 입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논가스라든지 네온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뭐 두 배에서 여섯 배까지 올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1분기 특히 이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다 상향 조정되는 느낌이 컨셉스가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좀 터널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작년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은 136억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업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특수 가스 관련된 쪽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한화랑 한국 석유공사와 함께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사업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수소 사업 같은 경우는 살짝 우리 증시에서 좀 관심권이 멀어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친환경 쪽으로 봤을 때 수소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한화도 계속해서 수소 관련된 청정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살짝 좀 이제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주가가 살짝 좀 무겁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살짝 논리나 3만 5천 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4만 원대에 좀 두꺼운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4만 원으로 해서 그전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만 1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의 턴 어라운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익 머트리얼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다.